네, 핑크색 줄감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뭐 이렇게 투명한 야광색 줄감기, 검정색 줄감기도 다 예쁘고 좋아요. 하지만 이제 봄이 됨으로 인해서 낚싯대가 약간 우중충한 검정색 뭐 이런 화려한 계통도 있기는 하죠? 그래서 핑크색으로 아름답게 꾸미면 줄감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. 요거는 두 개가 들어서 3,000원을 해요. 그러면 저렴하죠? 그렇다고 이 실리콘이 질이 나쁘냐? 그렇진 않아요. 질이 굉장히 더 좋아요. 좋으면서 뒤로 줄 넘어감이 없대요. 줄을 이렇게 감아보면 뒤로 줄 넘어감이 없어서 헝클어지는 그런 걸 방지한다고 합니다. 실리콘 질도 굉장히 좋은 실리콘 줄감기 두 개들이 3,000원이면 싸죠? 2,000원짜리를 두 개 사면 4,000원인데 얘는 한 통에 두 개를 할 수 있는 양이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또 그런 게 장점이면서 질도 좋고 더더욱 좋은 건 핑크색이라 아름답고 오고하고 좋아요. 작년에 입고시켰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. 사이즈가 다 빠졌는데 다시 재입고시켜놓았습니다. 아름답고 예뻐요. 아름답고 예뻐요. 아름답고 예뻐요. 아멘